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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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자브라아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빠지면 큰일난다 우아 우아 무서워 가자 가자 무서워 이쁘다 비 한번 오거나 깨끗하네 초보기랑 다 함께 모여서 밥 먹기로 했는데 저는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어를 졸여서 갖다 드리려고 해요 장어를 먼저 굽고 장어 엄마가 준 장어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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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만들기 소스 간장 사과즙 생강청 우스타 소스 후추 마늘 고기 cir 진짜 무슨 의미 나 장어짐 할까봐 맛있어 식사할 때 만나야 지 장어 조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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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식사를 안하셨죠? 장어 졸인건데 점심때 드세요. 저는 못와가지고 전 주말만 장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디와요 아니요 주말 말고는 장사 안되서 아니구나 따뜻하네요 그래야겠네 맛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떡이 생겼구만 어 따뜻해 안녕하세요 반찬 좀 갖다 놨어요 아 네 아유 잘한다 지치지 않는 체력 와 근데 오늘 요즘에 흥미 또 컨디션이 좋아 오늘 체력을 열리다 너 오늘 해병대 캠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저렇게 큰 줄 몰랐어요 며칠 전에 손님 어르신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좀 싫어할 수 있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여기 있는 애를 안고 이쪽으로 옮겼는데 애 안고 지나가는 줄 알았다고 하하하하 오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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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십시다 오십시오 선물받은 브러시 선물 받은 브러시 여기다가 샴표를 저아놓고 오 오 이렇게api 오 으어 식Stay 주먹밥 크고링 짱 끓여주세요 후추 모짜렐라 모짜렐라 도두미 닭이 다닫고 자벨이랑 먹을 거니까 간도 하지 말고 마늘이랑 파도 넣지 말고 감자 시켜서 자벨이랑 나눠 먹어야지 동네 분에게 얻은 감자 감자 삼계탕 자벨인 거 같아? 음, 맞아니까요 맛있다게~~ 아이고, 끓여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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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담 네거야 어? 어? 누가 밥상에 누워 그랬을까? 밥 흘려 그랬을까? 혼나야 되는데 자베리꺼 언제 앉았어? 벌써 앉아 있었어 야, 오늘 하루 종일 끓였는데 너무 순식간에 먹는 거 아이가? 어이구 어이구 대단하네 아이고, 잘했어 복날 잘 이겨내십시오 이야, 나도 먹어보자 맛있다 당엿수 돼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음 저기요 살코기 다 드셨거든요 뽀블라 먹고 있거든요 맛있어 잘 삶았다 음 어, 감자 맛있어 오빠, 목바라 먹고 있잖아 다음에 두 마리 삶을게 음 음 맛있잖아 음 여기 봐, 다리에 여기 봐 다리 상 없고 뼈만 있는 거 봐 안 자서 안 돼, 기대할 수 있게 없어 안 자서 안 돼, 기대할 수 있게 없어 엄마는 국물에 밥 말아먹을게 엄마는 국물에 밥 말아먹을게 맛있었어? 삶아줄게 맛있었어요 아휴 어제 먹을게 해가지고 뽀샹뽀샹하네 아휴 뽀샹니 아휴 뽀샹니 국물에 밥 정도 말아먹을 수 있잖아 먹을게요 후 후